계속 가보도록 할까요? 어어어 자자자자자자 마구 마구 치고 있어요 어디인지 모르는데 잠깐만 일단 에너지 좀 채우고요 브래드구요 야 인마 сл justice 아, 아야 야 치주마 너 인마 그렇게 Bonit 낸 Rah 한반도 어어 자아 에너지가 없어요 에너지를 채워야 돼요 어쥬 뭐야 이거 내가 쓰고 버린건가 야 쓰고 저거 1대용이었어? 아 나 이대용인지는 몰랐네 이대용이었어요 뭐야 어디서 쏘는거야 어디서 쏘는거지 저 위에서 쏘는거 같았는데 위치를 좀 확인해보자 자 저기에요 지들끼리 때리고 지들끼리 맞아요 급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난 안보이잖아 스테스가 저 오류가 뭐야 안전감을 자꾸 여유롭게 플레이할 수 있네 어 또왔네 저 자 에너지좀 채워요 이바맨들 어서오세요 아따 아따 나 지금 이거 몇개 없는데 너 인마 너 도망가지마 인마 아 지금 쏴야되는데 창문 때문에 이거 고민이 되요 너 야 이대용 이게 이대용이다니 이짜아 자 자 한번 더 오겠지 어씨 나를 강바닥에 처박으려한다고? 잠깐만 나 에너지좀 채우고 에너지좀 채우고 좋아 어 어 저기있구나 너 너 인마 위치 들깁났어 어 어 머리 맞췄는데? 헬멧때문에 안죽었나? 저기도 있는거 같은데? 무뚝뚝하니 면서오세요 어 저기 없네 자 여기 하나 너 여기 보이기만 해봐 보였는데 그냥 갔네 나 가야겠다 문이 안 열리잖아 문이 안 열리잖아 잠깐 에너지 채우고요 아 자꾸 쏘고 앉았어 헬기는 간거 같지도 않고 자 자 쟤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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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까이에 있는데? 연막탄을 뿌려봤자 나한테는 소용이 없거든? 자 나노비전으로 잠깐 보자요 저거 있는데? 저거 죽은건가? 아니! 야! 왜 너 니가 쏘고 니가 죽을라고 해 웃긴 놈이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옹 아이고 씨 아아아아아 댁 지금 원샷에 넣어봐 이런 상태가 발생한다니까 에헤 으리 엉덩이 이 아무리 그래도 이만 저기로 막 사이로 막 가면 어떻게 해 아니 또또또 야 이거 답사이벌 정말 막 가는데? 아니 어떻게 이 사이로 두번이나? 아 따 재기랄 지금 세발을 쐈어요 세발 그중에 두발은 뒤나갔어 호빵으로 쐈어요 이렇게는 쳤니? 어 이건 뭐야? 저거 총안이야 나 있는거잖아 오오 이게 로켓판화는 불생각안하고 한발밖에 없는데 이게 일회용이었다는게 더 신기해 나 어떻게 이게 일회용이지? 자 쟤 표시해두고요 자 쟤도 표시해두고 자 두명 왔어요 야 야 이걸 쏘자 저격총으로 그래 아니 아야야야야 저격총을 쏘죠 그래 아아 그렇죠 잠깐만 나 그러고보니까 이거 저격총을 쏘자 하갈필 없잖아 부착 없어도 되죠 분명 저기 위에서 알짱거리고 있을텐데 하긴 그것도 그래 일회용 로켓런처를 4개씩이나 막 들고 다녀 야 저 술탄 던지고 자기 위치를 아 쟨 지가 던지고 지가 막고 계속 그러네 바보들인가? 술탄 던지는 방법 군대에서 안 배웠어? 오케이 오케이 자 자 이 저격총에 플러스 1은 정말 큰 것 같애 저 또왔네 헬리콥터 또왔네 헬리콥터야 내가 어딘든지 모르니까 마모사지 깬거지 야 이번에는 밥사리로 바꿔가지 말자 자 자 에너지 채우고요 나도 나가고 싶어 아이 야 누구는 안 나가고 싶나? 나도 나가고 싶은데 나가 해주질 않잖아 오 잠깐만 이거 해머다 야 이 총 되게 좋은데 저 원샷 온킬이거든요 조줌도 쉽고 조줌도 쉽고 자 아 그래요? 로켓넘 철학? 좋아 오케이 맥시막 암호 때문에 한 두 발은 버텼어 그래도 한 두 발은 버텼어 그래도 아이 머리가 안보여 오빠 됐다 어 두 대 쓰면 죽는군요 자 재전전 한번 하고 쟤들은 열심히 술탄 쏘고 지들이 맞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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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여기 쟤 도망간다 아 절로 갔네 오케이 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사 어 왔다 어 이제 로켓넘트 들고 있다 원샷 원킬 챔피언님 어서오세요 마형님 반가워요 오호 오호 지들이 막 난리났어요 야 아군 접근도 없어 쟤네들은 술탄 던지기만 하면 말짱 너 어디갔어 여기 아휴 너 또 내려올라고? 아휴 뭘 뭘 내려오셔 아 위에 있어도 내가 알아서 죽여주실텐데 아 뭐 힘들게 내려오기까지 하셔 에너지 좀 채우고 아휴 오 오 오세요 아니 숨어있지 말고 아무것도 안 보이잖아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무섭지 야 안죽어요 자 공격할때만 나타나는 아주 최소한 수법을 예 1대 다 1대 다수로 상대하는 쟤네들도 최소한거야 괜찮아 괜찮아 서로